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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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지마! 야야야 왜이래! 왜그래 잔인하는것들! 야! 야 몇마리야! 몇마리가 따라오는거야!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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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못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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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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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죽였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즐겨볼 미니게임은요! 마찬가지로 스카이더즈 미니게임 서버에 새로 생긴 미니게임인데요! 좀비 vs 휴먼즈라고 하는 미니게임이에요! 좀비 진영과 인간 진영으로 나뉘구요! 좀비는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고 인간은 좀비를 치유할 수 있어요! 뭐 치유를 한다거나 감염시키는건 특정 직업만 가능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일정 확률로 이렇게 감염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더라구요! 과연 어느 진영이 이기게 될지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더라구요! 자 맵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맵을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에어포트 하죠 에어포트! 공항! 30초 남았다! 과연 좀비가 될지 휴먼이 될지 그것부터 한번 지켜보죠! 나 휴먼 되고싶다! 나는 좀비 이런거랑 안어울려! 너는 좀 어울리는데 좀비되면 휴먼으로 잠때를 죽이고 다니고싶은데 아닌데 나 휴먼 될건데 나 휴먼! 시작한다! 됐다! 여기 고를수있어! 나 소드마스터 소드마스터가 좋던데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있어요! 좀비잡음을 올릴수 있는데요! 이걸로 바로바로 스킬을 살 수 있습니다! 더블슬래시 3원이죠! 더블슬래시 하나서 하고 퀵슬래시 하나서 하고 6원 됐어요! 이게 스킬이에요 스킬 두번째 세번째 창에 비콘이 좀비야 여기 좀비들이 돌아다니고 있네 좀비들을 자 죽어라! 스킬은 이렇게 인벤토리 창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쿨타임은 석탄으로 푸시되구요 야 도망가 벌써 죽었어? 더블슬래시! 퀵슬래시! 일반공격! 도망가! 나 헌터를 하겠어 우린 같이 다녀야되 야 여기 난리야 난리야 우리 사람 죽어 안돼 안돼 더블슬래시 나 죽어! 나 죽어! 살려줘 살았다 아 나 냄시난다 여기로 오시면 제가 포인트 4원 벌었죠 지금 이걸로 다시 아이템들 구매할 수 있어요 잠깐만 VIP 임팩터 있어 임팩터 컴퓨징 슬래시 더블슬래시 더블슬래시 스킬들 스킬들 용감하게 어떤사람이 들어왔네 이게 패시브도 있구요 써야되는 쿨타임 돌아가는 스킬도 있고 그래요 더블슬래시 누구누구누구 퀵슬래시 이거 임팩터있어 조심해야되 임팩터가 감염시키는 애라 조심해야되요 임팩터한테 죽으면 안돼요 좀비 한명 잡았다 아 뭐야 누구야 어디있어 어디야 여깄다 아 죽었다 감염은 안됐네요 다행이다 감염되면 좀비가 되요 아 이게 빨라진거구나 허이짜 죽어라 좀비 죽어라 좀비 죽어라 일어나다 무사들 일로와 애들 왜케 많아 스릴 넘치게 하죠 어 비콘이다 허이짜 여깄다 여깄다 더블슬래시 임팩터다 임팩터 VIP 임팩터네요 임팩터한테 죽으면 좀비되요 지금 좀비가 10마리 휴먼이 22마리 야 좀비 한마리 줄었는데 오예 휴먼이 한마리 줄었어요 아닌데 휴먼 아까 21마리 21명이였어 아까 휴먼 아 비콘이 따라온다 오지마 오지마 인간들 중에도 좀비를 치유하는 기술을 가진 직업이 있어요 알케미스트 아니면 일정 확률로 변하거나 나이스 한마리 잡았고 포인트 먹었어요 뭐야 여기 왜 다이아가보스 입고있대 야 얘는 철세트를 입고있는 애가 있는데 아 이거는 직업 따라 다른거죠 저는 소드마스터 칼공격력이 강한거 같아요 아 여기 좀비스폰지점 근처로 가면 피달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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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구역입니다 나가세요 비콘이다 퀵슬래시 자 어디갔나 강합니다 저 어디 어디 어 나 사람 됐어 어 나 사람 됐어? 어 진짜? 야 비콘이 사람 됐대 퀵슬래시 야 좀비 왜이렇게 많아 야 이거 뭐야 이게 일반 좀비도 나와요 이게 유저 좀비만 있는게 아니라 일반 좀비가 나와요 요런애들 잡아가지고 포인트 좀 먹을 수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나 죽어 나 죽어 도와줄게 오케이 죽어 어 뭐야 도망가 아아 죽었어 자 여기 좀 스킬을 배울게 뭐가있나 와 나우 이게 패시브 대쉬 뭐지 대쉬 배울거야 대쉬 좋아 빨라 빨라 플래시스텝 대쉬 우와 우와 쩐다 대쉬 되게 좋다 플래시스텝 어 플래시스텝은 순간이 더하는거구나 오 야 이렇게 이런 유용한 유틸리티 스킬들도 배울 수가 있네요 주월아 좀비 와 좀비 짱많아요 그러면 야 주월아 주월아 야아 퀵슬래시 아아 대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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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사 team을 도망가기 사람 좀비들 아니야 나한테 던진거 rane 이건 뭘까 이거 무슨 스킬이지? 페리? 이거 뭐야? 뭐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뭔가 써진거 써진거 같긴한데 어쭈어쭈어쭈 독감염, 독이 당하네 독아파 스킬들을 이렇게 더블슬래시 빅슬래시 어택어택 휴먼 많이 줄었다 감염됐어 몇명 그러니까 18명 대 14명 됐어 큰일났다 휴먼 인간들이여 기운을 내라 좀비되고싶었는데 좀비되고싶다니 뭐하는거야 여기서 남의 집에서 뭐하는거야 남의 집에서 뭐하는거야 이 좀비 여기 있으면 피달텐데 누와 임 대시 더블슬래시 빅슬래시 이게 알케미스턴가 인간으로 치유해주지 않으면 좀비를 죽이다보면 일정 확률로 사람이 되곤 하기도해요 오 임팩터다 야 블랙토버스 블랙토버스 도망가 더블슬래시 퀵슬래시 나이스 코인 8개 아이템좀 살께요 그 뒤에 직업 써있잖아 빨간색으로 비싼거를 하나 사볼까 휘린드 있어 휘린드 휘린드 배웠어 기아블론가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거지 나한테 독버슬날렸어 누가 휘린드가 없는데 어떻게 쓰는거지 없애고 배우는건가 뭐야 나 좀비됐어 아 진짜 이빨 야야야 큰일났어 야 역전됐어 역전됐어 아 나 진짜 큰일났네 역시 난 좀비편이 되었는데 분명히 내가 휘린드를 배웠는데 왜 안나오지 아 여기서 고르는건가 이렇게 하면 좀비 좋네 오딜 오딜 들어와 다시 환불할수도 있구나 퀵슬래시를 환불하고 휘린드를 이렇게 쓰면 되나 야 인간이 여기 왜와있어 죽을려고 어 브리딩 슬래시 가자 가자 좀비들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구조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몰라 안된거 같아요 이거 어 체인지클래스 클래스도 바꿀수있네요 팔쟁이로 바꿔볼까요 아이고 좀비가 19명이네 야 좀비가 많네 이거 죽여 이거 죽여 우리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어 나 지금 바빠 이렇게 혼자 도망가시면 안되겄네 아 나 딴짓하느라고 이거 또 봐야지 트리플해로 나이스 다 배웠어요 이거 왠지 좋아보이는데 오야 활쟁이 좋네 활쟁이 오야 활짝좋아 재밌겠다 팔쟁이 재밌어요 오 이거는 부스터다 아 이렇게 이렇게 넋배개로 오는 뒤로 밀려내는건가 오지마 오지마 야 오지마 왜그래 몇마리가 따라오는거야 활이 재밌네 이하토 죽어라 야 왜그래요 지금 2분밖에 안남았어 좀비들 분발해야되 좀비가 많으면 좀비가 이기는건데 좀비가 이기고있잖아 많으면 이기는거같은데 야 10명이 이기고있네 야 우리 진영이 점령당했다고 야 살려줘 이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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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비가 센가부다 좀비는 스킬도 배야 좀비도 어 당연하지 뭐뭐있어 아 그래 야 이하토 이하토 야 안돼 안돼 야 물기 야 이거는 패시브 패시브고 이게 버스트 오브 스피드 야 야 야 죽어라 다시 휴먼이 쎄지고 있는데 어 야 밀어내 밀어내 밀어낸다 밀어내 좀비 물러나라 좀비들 물러나라 어 이거 뭐야 얏 안돼 안돼요 물러나라 우리팀 좀비 잠수타 화살이 3개씩 나가니까 맞추기가 좀 용이하네요 어 죽었어 이것도 다 배우죠 몰라 몰라 뭔지 모르지만 다 배워 스킬들이야 써있어 쿨타임 되면 쓰고 여기있다 얘 죽여 조심해 휴먼에 vip 있어 어? 어? VIP 휴먼 됐나 어 있자 VIP가 휴먼 된거야? 어 있자 어 있자 야 왜그래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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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아이 졌네 아이 저기 떴네요 게임이 끝났구요 좀비가 이겼대요 아 나 아 아 나 원래 좀비였는데 아 맵은 다른데 해볼까? 드라코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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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드레이코 오케 드라코 이야토 나 누가 누가 사람으로 만들어준거야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졌어 사람 되는데 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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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약간 퀄리티 낮은 제목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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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색이 색이 바랬는데 이거 제 제목은 드라이 잘못 맡기신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이거 물 빠졌나본데 이거 오지마 시작한다 자 두번째판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할게요 오 가죠 오오오 새로운 맵이에요 아싸 휴먼 아하아 좀비야 아 휴먼이다 넉백애로우 부터 배우자 그리고 어 더블애로우 오케이 그리고 이거이거 이렇게 배우는게 제일 좋을것 같아요 오케이 가자 난 휴먼 가자 나도 휴먼이야 나도 휴먼 야 이번에는 휴먼으로 좀 이겨보자 그래 좀비한테 죽으면 안되지 처음에 휴먼이 많아 그러니까 휴먼이 많아요 좀비가 야 오오 좀비는 따로 유저 좀비말고 일반 좀비도 나와서 좀비가 좀 적게 산정이 되나봐요 어 저기도 찐님있다 죽여야지 좀비가 좀 센거 같기도 해 야 나 활이다 나도 활기다 야 여기 좀비 진영인가 봐 필난다 쭈쭈쭈쭈쭈쭈쭈쭈 야 여기 쏴 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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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 쏴 죽었나? 죽었나? 나이스 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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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비 되게 무기력해 활사야 좀비 되게 무기력하다 아니야 근데 야 좀비가 감염이 되면은 또 이게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도 있어 맞아 아까 보니까 어 원래 처음에는 어 나이스 아니 일정 확률로도 될걸 아니 아니 아 그런가 15% 확률인가도 될걸 나 감염되고 싶다 저는 인간이 좋아요 나도 인간이 좋아 어 오 좀비 한명 늘어났어 저의 귀염귀염함이 없어지잖아요 좀비가 되면 아이 뭐하시는겁니까 저한테 오지마세요 저는 활쟁이예요 안돼요 이러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안돼 활쟁이야 나 어 있자 어 뭐야 어 뭐야 좀비야 좀비다 야 저기 저기 뒤에 뒤에 오케이 좋아 활쟁이가 짱이네 오른쪽에 보시면 인벤토리에 금... 금조각이 있죠 금조각을 모으셔서 비크밍 비크밍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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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잠깐만 야아 아 이게 맵이 바깥이 있네 어떻게 떨어지셨어요 아 냄새야 아 진짜 얘네 우리 기지 트리플에로 트리플에로 야 우리 기지에서 왜 이러고 있어 기지에 왜 와있는거야 기지에 있으면 못 때려요 피만 달지 조비한명 늘어났다 화살 갯수를 업그레이드하는게 좋은거 같아 스킬이나 사볼까 안되야되 어 뭐야 여기 어이차 아 이게 뭐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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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비 왜케 많아 야 좀비가 너무 많아 발 고장났어요 어? 이야토 죽어라 왜 이렇게 많이 오는거야 죽어라 좀비 나이스 한마리 죽였구요 우리 기지인데 우리 기지 안에 들어오네 아 바프럭백 여기 누구야 죽어라 이거 일반 좀비 같은데 바프럭백 맞아라 어 뭐야 야 뭐한거야 누가 누구냐 나 때린거 이거 스턴 당하네 이게 일정시간 동안 파워풀 넉백 달래기가 안되네 안되 안돼 하하하하하하 야 자 자꾸 파워풀 넉백할래 아니 도티님이 스킨이 빨개가지고 너무 눈에 잘 뛰어 아 그래 아 나도 도티님이야 안보이는걸로 했어야죠 도티님 아 나도 보호색으로 바꿔야되나 안되겠다 뒤쪽에서 활 열심히 쏴야겠다 안돼 우리팀이 죽는다 아직 감염 안됐어요 살려줄께요 떨어져 죽어가지고 감염 안됐나봐 이거 누구야 도와주죠 어 나 뒤찍이 당했어 어 나 이제 포인트 포인트 4점 죽어라 야 활이 짱잼있네 막 열어발라가니까 막 불태우고 짱잼있어 활잼 활 너무 쎄 활좋아 활은 막사도 맞아요 어 그러니까 막사도 맞아 불타라 난장판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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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혼자 적진에 들어와 야 용감왕이 적진에 들어와서 나를친다 도망가자 용감하군 도망가자 용감하군 도와주지 말아요 용감하군 야 빅크민 빨리 인간으로 만들어줘야되는데 우리가 만들어줄수가없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좀비가좋아요 어 누가 어디야 아잇 아 나 죽어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여기 우리 지령이에요 아 옆에서 자꾸 치시네 어이짜 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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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러시면 발쏍니다 아 이거 스킬써야되네 스킬 안쓰고 쏜 나이스 한명 감염시켰다 오 진짜? 얘 빅민 여깄다 야 이거 이거 어디어디 야 이야토 이야토 쿨타임 될때마다 써줘요 나 지금 단단한 스킨을 사가지고 정확한 차례 모르겠지만 야 빅크민 야 우리 지령에서 뭐하는거야 얘 빅민 짱무소 아니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좀비가 옵니다 안돼 야야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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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오 가면 안됐다 이렇게 된김에 나 죽여줘 나 죽여줘 아이템들 좀 사요 빅민오빠도 하나하나 뭔소리야 아이 뭐야 아이템 사고 있는데 왜 떨어진거야 오케이 됐다 뭔지 모르지만 스킬 또 배웠어요 야 두개 다쓰고 한꺼번에 오 나 감염될뻔했다 이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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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 그래도 휴먼이 스무명이야 괜찮아 우리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오우 야 이거 좀비들이 막 되게 막 밀쳐내는 그런 스킬들이 있다 넉백 넉백 어 넉백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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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파워풀 넉백 좀비 죽어 야 우리가 좀 밀어냈다 많이 밀어냈어 나이스 트리플 트리플 어딜와 어딜 오케이 죽였다 어딜와 어딜와 어딜오세요 어딜 여기 하늘을 보고 계시나 안 돼 안 돼 어딜와 어딜 난 찬이만 공격한다 진짜 자 안 돼 안 돼 그만 밀어요 그만 밀어요 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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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되는데 저거 까먹네 어 뭐야 살려줘 어 나 뭐야 야 나 있어 죽인거 죽었어 이거 일반 좀비 일반 좀비 기지야 안 맞지 빅민 죽여라 빅민 어딨냐 우리 기지 기지에요 아 쟤 자꾸 왜 우리 기지에서 저러는거야 그니까 아 이거 또 야 야 또 나 쫌차온다 나 쫌차온다 죽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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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자 활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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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불태워 불태워 어 이거 좀비 나왔다 단단한 피부 사면은 진짜 안죽어 아 그래? 네? 엄청 단단해 지금 오 단단단단 여기도 있네요 좀비 있다 스킬 써 죽어 스킬 쓰는거 까먹으면 안되는데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풀타임 될때마다 써주는게 좋겠죠 그래서 스킬인데 피없어 피없어 어 있자 딴딴 이아토 역들아 막 쏴 막 쏴 싸워 야 스물한명 스물한명 우리 스물만 스물한명 도와줄게 요리 여기 오 내가 죽였어 여기 짱맞아 오 뭐야 좀비가 죽이고있어 안돼 아싸 압도적이야 이아토 이야 오 뭐야 날라오는 스킬도 있네 이 빨간사람은 누군가 빅민 죽여 야 이 빨간사람은 왜이렇게 안꺼여 고여줄게 괜찮으잖아 고여줄게 오 야 빅민 되게 센가봐 포인트 많이 먹었나봐 우와 일로와 빅민 돈을 많이 벌면 세지네요 좀비도 사람을 많이 죽여야겠네 다 덤벼라 다 상대해주마 오 야 이거 야 이거 빅민 좀비 봐 이거 완전 다 상대 미쳐라 이거 야 이거 빅민 좀비 미쳤어 기어로인데 빨간사람이라도 데려가겠다 안돼 안돼 내가 죽일거야 빅민 안돼 다 상대 아이템 좀 사줘 아이템을 여기서 살수있어요 안죽었어 아직 어딨어 죽여 죽여 오 죽었다 다사 내가 죽였다 다사 다사 이건 패시브 같아 패시브들 여기있는거 대장님 제가 빅민 죽였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세졌나봐 그쪽도 예 어 있자 우리도 좀 뚫고 앞으로 나가야되는데 야 우리 전진하자 전진하자 언제까지 좀비들한테 묶여있을거야 파워 전진 돌격 앞으로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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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여기여기 야여기 강에 좀비들이 있다 이제 안되니까 옆으로 돌아오는데 일반 장전 아주 눈에 잘 띄시네 어어 어디야 여깄다 빅크민이다 빅크민이다 야 빅크민이다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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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장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야 죽여 저기있어 저기있어 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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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왔습니다 어 뭐야 뭐야 순간이동했나 뭐지 뭐지 스킬써주고 빅맨형만 노린다 막 쏴요 나도 빅크민만 노린다 빅크민만 노린다 못생긴 사람 숨어있어 빅크민 죽여 빅크민 죽여 빅크민 죽여 근데 죽질않아 어우 이거 진짜 따다하다 대박이네 뭐있자 딴딴 하지마 오톤은 받고있지 야 난리났어 빅크민 어딨어 죽여버리기 여기도 있네요 야 휴먼 앞에 똥들었다 오케이 오 나이스 오야 똥들었어 23명 인간 23명 안돼 빅크민이네 어 여기 누구야 왜왜 저한테 달려와요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져 아따 또 죽였다 야 여깄다 야 좁빈다 야 빅크민이다 오지마라 오지마라 대장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못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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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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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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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맨 죽였어 허이자 허이자 이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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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압도적인데 그러니까 이번판은 휴먼이 압도적이네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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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야 나 죽어 두팀을 패배로 만들겠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었다 아아 죽었다 다음건 또 뭐살까요 프로스트에로 그치만 감염되지 않았다 다살나 다살나 다살수네 이제 감염되지 않았다 어 있자 감염되지 않는게 다행이지 이어토 오오 여기 좀비들이 많네 이게 스킬을 한번 사면 못받구나 바꾸는걸 제발 모르는거 뭔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거 같아요 사놓긴 다살았는데 좀비진영까지 좀 온거 같은데 여기 나 세긴 엄청 세 지금 완전 다왔어 야 완전 좀비 8마리 밖에 안남았어 밀고왔어 밀고왔어 형이 세면 뭐해 나머지들이 약한데 맞아 야 야 이겼다 야 이겼다 야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아 여러분들 이번파는 휴먼들이 이겼네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겼어요 나도 다 이겼거든요 니가 있는팀에 이긴게 아니라 이겼는데 어찌하다보니 니가 그팀에 있는거지 내가 있는팀에 이긴거지 아냐아냐 그럴리없어 우연히 이긴거야 그러지 우연이지 우연이지 그럴리없어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스카이더즈 미니게임 서버에 새로 추가된 미니게임인데요 휴먼즈 vs 좀비즈라고 하는 미니게임이에요 여러분들도 좀비진영과 사람진영으로 나뉘어서 한번 이렇게 재밌는 PVP 컨텐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만 뿅 뿅 뿅